네 fbs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끝선서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늘 수고가 많으신 족정 선배님의 순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불실공모은 본인 타이틀곡 인생여장 두번째 곡은 장윤정 가수님의 당신 편을 들려주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월이 아쉽다고 너무 그리 서러워마라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 그 무엇을 찾으러 나 여기 왔나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히 강세월이 아쉽다고 너무 그리 서러워 말아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 그 무엇을 찾으러 나 여기 왔나 아 우리 동영화도 모두가 부지럽더라 저 하늘이 부르는 날까지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히 인생 인생 여성 감사합니다 네 장윤정 가수님의 당신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며 들을까 몰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힘든 당신은 술이 우리 고 내 맘은 물도 술인데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네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병원토록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꿈을 꾸며 들을까 몰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힘든 당신은 술이 우리 고 내 맘은 물도 술인데 사랑한 당신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네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여 영원토록 잊지 말아요 영원토록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네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네 사는 내내 사는 내내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은 9월은 오늘로 마감하구요 10월 첫 주에 제가 다른 데 일정이 있어서 둘째 주 10월 9일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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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